안녕하세요 배우 유소영입니다 트레이너 김명영입니다 이번 코스모폴리탄 8월호에서는 다리 11자 만들기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름에 여성분들이 짧은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5자 다리나 다리에 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많죠 많죠 부종이 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많이 완화가 되나요? 그렇죠 정리될 건 정리되고 그리고 5자 다리나 종아리, 알베기, 부종까지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싹 정리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우리 빨리 배우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우리 소영 씨도 예전에는 약간 정리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면 다리가 일자로 이렇게 예뻐졌죠 아킬레스 것도 살아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스쿼트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스쿼트가 있는데 스쿼트는 다리가 좀 넓죠? 어깨 넓죠? 어깨 넓이 이렇게 넓게 하면 안쪽, 바깥쪽 이쪽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꿀벅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꿀벅지가 되는 건 원치 않고 일자 다리가 되는 게 예쁘죠 지금 소영 씨처럼 그러려면 어깨 넓이보다 좁게 한번 모아주세요 어깨 넓이보다 좁게 한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팔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딱 일자가 된 상태에서 11자가 된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으시면서 힙을 뒤로 빼시면서 무릎을 구부려주시면 돼요 스쿼트 동작이죠? 네 그렇죠 소영 씨는 아주 저랑 운동 많이 하니까 이걸 잘 하셔 보통 여자분들이 이걸 이렇게 시키면 다리가 이렇게 붙여져요 이러면 안 돼 발끝, 무릎, 어깨 안쪽하고 일자가 되요 일자가 되요 선생님 이번엔 두 번째 동작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동작인데 이번에는 다리를 바꿔가면서 하는 런지예요 근데 보통 런지는 앞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백이에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두시고 옆구리에 손 대시고 뒤로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보통 이 앞에 구부러지는 거는 보통 런지랑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 수영 씨처럼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스트레칭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이게 보통 무릎이 구부러진다고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쭉 펴주셔야 돼요 네 선생님 이제 세 번째 동작 알려주세요 네 이제 세 번째 동작 알려드릴 건데 힘들지는 아니시죠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은데 세 번째 게 어떨지 잘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종아리 뒷부분하고 허벅지 뒤에까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뒷나이 그렇죠 뒷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영 씨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시범을 완벽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아이고 다리를 먼저 한쪽 다리를 내미시고 네 그렇죠 많이 내밀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쪽 손은 뒤로 꼽으시면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반대쪽은 그렇죠 구부리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릎이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시는 분이 많아요 구부러지시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쭉 펴시고 발가락도 손가락으로 쭉 당겨주셔야 이 두 폐가 스트레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 네 번째 동작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할 동작은 다 이 허벅지 뒤를 다 정리하는 운동이에요 아까 그거는 좀 중점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부위를 다 정리하는 한꺼번에 자극을 할 수 있는 수영 씨도 예전에 많이 즐겨서 처음 운동했을 때 많이 했던 운동 자 옆으로 도시고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 다리는 11자로 예 그리고 손은 가슴에다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자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거를 뻗으시면서 힙을 뒤로 빼시는 거예요 힙을 뒤로 점점 더 뺄수록 허벅지 뒤에는 정리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펴주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총 네 동작을 배웠는데요 저도 사실 이 네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네 동작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셔서 10회차 다리를 꼭 완성되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계속 해주시고 꾸준히 해주시면 부정부 사라지고 혈액순환도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